0195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리더스 기술 투자입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은 동사는 1986년에 설립되어 현재 신기술 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1989년 코스닥 증권 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임 2019년 회사의 경영 목적 및 전략에 따라 적합한 재미니 투자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리더스 기술 투자로 상호 변경함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주식인수, 전환사체 인수, 투자조합 출자 및 관리, 특정 프로젝트 투자, 기투자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 등의 형태로 진행 중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1986년 11월 설립되어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와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이 관리,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등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02년 구조조정 조정 업무를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이후 2005년 기업인수 합병 중개 및 알선과 2007년 기업 구조조정 전문기업 관련 업무, 2016년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추가 대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주식인수, 전환사체 인수, 신주인수 권부사체 인수, 투자조합 출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해외기업 투자 등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재무 대시 이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증가에 따른 일반 금융 수익 증가와 신기술 투자 조합 수익 반영에도 신기술 금융 수익 제거 및 기티 영업 수익 감소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영업 수익 축소 대시 영업 수익이 축소된 가운데 신기술 금융 비용 확대와 일반 관리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 손실 폭은 전년동기 대비 확대되었으며 기타 수지 저하로 순 손실 폭 또한 확대 대시 세계 각국의 긴축 재정으로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제한적인 바 영업 수익 회복은 일정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손실 폭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당 2023년 3월 20일 13시 5분 기준 장중 리더스 기술 투자의 시가 총액은 47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337위입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3,011만 1,200의 순세주입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5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6.6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9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9배, 3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5억원, 17억원, 마이너스 86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6억원, 25억원, 마이너스 96억원입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6번지 64%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20.6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3.74이며 전일 대비해서 11.95-0.5